쟤도 연휴 동안 샤워하는 걸 못 쉬어가지고 에덴 많이 할게 춤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낳고 나 혼자 지키고 나 이거 남자친구 같은데? 나 여자야 낳고 봐 엄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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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야 1 2 2 2 2 2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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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심할 뿐인 고견네 어디다 놓으면 이제 고백하니 고견네는 작가로 했다고 다다는 말은 나요 척만해도 안되나요 하나의 무거다하나 고견네는 날 고견네는 날 고견네는 날 내가 주면 험한아 죽어주세요 내가 주면 험한아 죽어주세요